3번 연구설계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설계의 선택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마다 제가 좀 체킹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쭉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설계의 선택에서 결소가 제시한 연구설계를 보면 연구설계와 타당도와의 관계 이러한 측면을 보시죠. 밑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실력 따지기 거기에 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구설계를 할 때는 여러가지의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실험실에서 하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장소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그러한 측면이나 또는 일반화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더 연구자가 더 목표로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기술연구가 될 수도 있고 실험연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결소가 제시한 4가지 연구설계는 동그라미 1 실험실 기술연구 동그라미 2 현장기술연구 동그라미 3 실험실 실험연구 동그라미 4 현장실험연구가 있습니다. 자 실험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실험절차를 표준화하거나 기타 연구자가 통제하고 싶은 변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험연구입니다. 자 이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높은 내적 타당도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실험설계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실험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교하는 비교집단 또는 통제집단이 있는데 이렇게 할당을 하고 무선할당 무작위할당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것이 바로 실험설계 실험연구인데요. 이런 실험연구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와 연관성이 있는 타당성이 내적 타당성 내적 타당도거든요. 높은 내적 타당도를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어떤 통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일반화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 밑에 실력다지기를 보면 연구설계에서 통제효과가 높다 통제효과가 낮다 장소에 따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3번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염자를 무선선발하고 각 처치에 무선으로 할당한다 엄격한 독립변인의 조작이 있다. 즉 무작위할당을 하고 독립변수의 조작을 하고 종속변수의 비교를 하는 것이 바로 실험설계인데 이런 실험설계가 통제효과가 높은 설계입니다. 통제효과가 낮답니다. 반대로 각 처치에 무선할당률이 낮으며 독립변수의 조작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명 비실험설계라고 말하는데요. 이 비실험설계는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니 통제효과가 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소에 따라 실험실은 실험실 연구, 상담현장이면 현장연구가 된다. 자 실험실 실험연구, 그 다음에 현장기술연구 또는 현장상관연구라고 하고요. 현장실험연구, 실험실상관연구 또는 실험실기술연구라고 합니다. 결소가 이야기했던 4가지 설계유형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박스, 이 박스에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박스가 있는데요. 자 실험실 실험연구는 현장이 아닌 조작된 상황에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변인들 간의 인과성 속성을 정확히 알고자 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내적타당도가 높지만 일반화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외적타당도는 낮습니다. 현장상관연구, 현장기술연구는 전문상담기관에서 수행하는 수백건의 상담 사례를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상담건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는 용의해서 외적타당도는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효과는 좀 줄어들어요. 통제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적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실험연구입니다. 현장실험연구는 모두 다 높은 설계가 되겠죠. 현장성도 있고 실험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다 높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설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험연구이지만 실험실 연구에 비하면 실험변인 이외의 변인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성이 있는 것은 통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변인, 이회의 변인, 우리가 이것을 외생변인이라는데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실, 상관 또는 실험실 기술연구가 있습니다. 실험실 기술연구는 두 가지 타당도가 모두 낮습니다. 실험실 상관연구나 기술연구 우리가 보통 실험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현장하고 비교했을 때 현장은 외적타당도가 높지만 이 녀석은 외적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상관기술연구가 있는데 이것은 실험연구에 비교해서 실험연구는 내적타당도가 높은데 기술연구, 상관연구는 내적타당도가 낮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적타당도가 낮고 외적타당도가 낮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실험실 기술연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 실험연구는 내적타당도가 높은 거고요. 현장연구는 다수의 사례를 보기 때문에 외적타당도가 높은 겁니다. 기술연구는 내적타당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실험실은 바로 외적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은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실은 소수의 사례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적타당도가 낮고 상관연구, 기술연구는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워요.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연구이기 때문에 내적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갤소의 연구설계 4가지인데요. 이것을 제가 도표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4가지의 설계 유형이 있었습니다. 자, 이쪽은 내적타당도입니다. 이쪽은 외적타당도입니다. 내적타당도는 인과성 검증 능력입니다. 외적타당도는 일반화 정도입니다. 자, 여기를 구분이라 하고 첫 번째는 현장 기술연구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 실험연구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이 아닌 실험실입니다. 실험실 기술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험실 실험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조그만 박스에서 보시면 실험연구와 기술연구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죠. 실험연구, 그 다음에 기술연구, 기술연구, 실험연구가 있습니다. 자, 앞에 두 가지 현장이 있어요. 현장이 들어가면 다수의 사례를 보기 때문에 외적타당도가 높다 했고 실험실 상황이면 그렇습니다.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좀 수월한 것이 바로 실험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모두 다 높은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이상적인 것이 현장 실험연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장 실험연구는 현장에 의해서 여기 외적타당도가 높다라고 했고 실험연구는 실험설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규명이 목적이어서 이것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현장 실험연구가 둘 다 높으면 반대로 낮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낮은 것은 이것을 뒤집어버리면 됩니다. 바로 밑에 현장의 반대는 실험식이고 실험연구의 반대 개념은 기술연구이기니 이 실험실 기술연구가 모두 다 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나씩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보면 이거는 실험실 상황입니다. 실험실 상황이기 때문에 외적타당도는 낮겠죠. 현장의 외적타당도가 높다 했으니까 자, 외적타당도가 낮습니다. 대신 실험연구입니다. 실험연구는 말씀드린 대로 내적타당도가 높다라고 정리해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현장기술연구가 있습니다. 현장기술연구에서 이 기술연구는 말씀드린 대로 외적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장이니 현장은 외적타당도가 다수의 사례이기 때문에 높다라고 말할 수 있고 기술연구는 여기 있는 실험연구와 대비된다. 실험연구는 내적타당도가 높은 거지만 기술연구는 내적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이거 헷갈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헷갈리니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장연구가 있습니다. 자, 현장이 들어가면 현장이 들어가면 외적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자, 실험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시면 실험실 연구가 여기 있어요. 실험실 연구는 외적타당도가 낮다라고 했어요. 자, 실험실 연구는 실험실 연구는 외적타당도가 이거는 높고요. 이거는 외적타당도가 낮다. 서로 비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술 연구가 있습니다. 기술 상관 연구라고도 하는데 기술 상관 연구를 보십시오. 기술 연구, 기술 연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내적타당도가 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내적타당도가 낮고 이것에 대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험 연구입니다. 실험 연구, 실험 설계라고 하는 실험 연구는 내적타당도, 인과성 규명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적타당도가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이 도표 안에 있는 것을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보시면 모두 다, 다 틀립니다. 그렇죠? 네, 좀 정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현장 기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실험실, 실험 연구 이렇게 두 가지가 출제될 확률이 높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좀 도표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도표로 정리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자, 이상적인 것은 현장 실험 연구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두 가지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험실 기술 연구, 상관 연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장 기술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었던 실험실, 실험 연구는 서로 이제 대비되는 것이 있어요. 내적타당도가 높은 반면 외적타당도가 낮다. 뭐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